대한민국 5천만에게 감동을 배달하는 공영방송 삶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푸드멘터리 다양한 먹을거리 속 사람의 향기를 피워냅니다 평등한 배움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수업 교육격차의 수와 사교육비 경감의 앞장섭니다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5천만에게 감동을 배달하는 공영방송 KBS와 EBS가 세상을 누비는 튼튼한 두 바퀴가 되겠습니다 수신료 현실은 감동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